꼼씨가 뭐 어디 있는 거야? 알아야 뭐 찾든지 말든지 하지. 어이, 변태 씨. 또 무슨 꿍꿍이야?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 그리고요, 저 변태 아니에요. 변태 맞잖아. 당신 식구들이 잘해준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 난 당신 안 믿으니까. 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 이거 완전 재밌지? 이게 재밌다! 장난 그만 치고 빨리 풍선이나 불어요, 풍선이나.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진짜. 이렇게 의심 많네. 아, 진작한데 이놈의 50억은 주방에도 없고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혹시 2층 집에 있으려나? 저기요, 날도 덥고 그런데. 저기,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실래요? 아, 좋지! 너무 좋지! 어? 2층 창문이 열렸네. 절로 올라가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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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고맙습니다. 도대체 50억이 어디 있는 거야? 네, 김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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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내 당직인 거 알아요. 네. 아유, 내 당직인 거 알아요. 네, 얼른 씻고 갈게요. 아유, 내 당직인 거 알아요. 네, 얼른 씻고 갈게요. 어? 팬티가 하나도 없네. 정은이 이 가시나 또 다 입고 한 거야. 아유, 내가 미쳤네. 당신, 당신 변대야. 아니거든. 그 당직인 뭐야? 란저리 모델이야, 뭐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은데. 빨리 와. 누구야, 너 분이니? 어. 어. 이거는 태용도의 수단축 기술이야. 어. 나 수단 좀 줘. 땡큐. 완전 네 집이구나, 네 집이야. 갑자기 백숙은 무슨 어? 아니, 이게 손이 얼마나 나는데 손이. 이것도 문이 왜 이렇게 안 열려, 여기. 어? 어? 빨리 와요. 나 고소공포증 있는데. 그 팬티가 무슨 고소공포증이에요. 뭘 갔다 오지 알아서요. 어? 나 소리 찌를 거야.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데리고 가라고요. 알겠어, 내가 먼저 데려가서 받쳐줄 테니까. 부탁해. 콜. 아! 조심해요. 아!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 떼지게. 어? misin? 야야야, 야야야, 야 commS? 야, 지네고객 알았어? 야.